아니 기다리라고 시저는 시저? 먹어 맛있어? 좀 더 짓지마 방송할란게 알았지? 방송할테니깐 짓지마 조용히 있어 깜짝이야 너희 왜 거기있어? 왔다 너희 왜 거기있어? 깜짝 놀라 깜짝 놀라잖아 왜 거기있어? 2021년 5월 18일 시작! 공포! 공포방송 No.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실례하겠습니다 누군가 계세요? 누군가 계세요? 누군가 계세요? 계십니까? 무엇이란 소리야? 누군가 계세요? 잠깐만요 잠깐만요 가지마시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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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왜 묻히겠지..? 뭔 소리야? 여기 계십니까? 여기 계세요? 이거.. 뭐야..? 야!! 이 안에 소리가 나는데.. 이게 아니.. 여러분들 저거 의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BJ 전에 저 선수에서 평범한 일을 했습니다 전직을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저 진짜 그런 놈 아닙니다 혹시 누구 계세요? 여기 누구 있어요? 잠깐만요 잠깐만요 내려지 말고 그대로 가자 혹시 저 기억하시려나? 잠깐만요 가지 마시고 계십시오 대화 가능하시겠습니까? 혹시 이전에 계시던 분인가요? 가지 마십시오 뭐야? 분명히 나는 저기.. 카메라를 안 돌리고 바로.. 장난은 여기까지 아시죠?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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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문이 뚫렸어!! 어디야? 잠깐만요!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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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지방.. 확인해야 돼 잠깐만 잠깐만 조금만 진정하자 우리 혹시 나 몰라? 나 기억 못하겠어? 나 이전에 잠깐 왔었는데 잠깐만 얘야 장난치지 말자 나쁜 아예 아니잖아 맞지? 우리 조금만 진정하고 얘기로 하자 얘기로 하자 너 분명히 말했지? 너 분명히 하지 말자고 말했지 어른이? 뭐야?! 미쳤다.. 너 여기 있구나? 어딨어? 저기요.. 여기 들어가는 입구에서 뭐 찍혔어? 방금 뭐.. 미쳤다.. 수사할게 아니야..잠깐만.. 무슨..약 냄새 같은게 나지? 너 혹시 자살했니? 너 혹시 수사로 목숨을 끊은거냐? 얘야..너 뭐야? 너무 추워.. 떡살두다.. 어딨어? 뭐야..? 뭐야..? 잠깐만..잠깐만.. 우리 얘기로 하면 안될까? 억울한거 알겠어 근데 우리 얘기로 하자 진짜.. 여기 어디있어? 야 잠깐만.. 장난 그만하라니까.. 잠깐만.. 잠깐만.. 거기까지만.. 거기까지만.. 하지마.. 여기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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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. 존나.. 그래.. 너.. 진짜 이러면 혼난다 어디 가지 말고가.. 거기있어.. 알았지? 그만 그만! 그만 알아 있어 그대로 가! 와..잠깐만.. 어이.. 하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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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미안하다..알았어? 내가 미안하다.. 운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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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. 누가 다가올거같은..? 누가 다가올거같은..? 우리 얘기로 하자.. 어..? 여기에 무슨 공간인지.. 잠깐만.. 여기 처음 보는 공간인데..? 처음 보는 공간! 너무 안아올거같은 구매크림 잠깐..! 잠깐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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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쪽으로 오라고 그런거야? 무슨 할 말이 있어서? 왜 이쪽으로 오라고 하는거야? 왜 이쪽으로 오라고 하는거야? 왜요 그만.. 그만 좀.. 울고 우리 얘기를 하자 나갈 때 나가더라도.. 얘기라도 좀 듣고 나가자 나갈 때 나가더라도 얘기라도 좀 들으면 안될까? 알았어 x3 나갈게 나가지마라 해도 나갈건데 난 좀 얘기가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혹시 무슨 사연이 있는지.. 얘기라도 좀 들을 수 있을까? 내가 좀 빛을 낮춰줄게 얘기라도 좀 듣고 나가자 잠깐만 기운 그만 빼고.. 와.. 향기증나.. 우와.. 내가 타고 싶었을 때 아.. 나.. 우행 미행 바인 미행 우행 우행